표현을 좀 강하게 하는, 그러니까 희수도 약간 저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조금 난폭하게 할 때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힘 조절을 잘 못하고 표현 방식을 몰라서 뭐해? 왜 좋아? 뭐해? 아 좋단다 이제. 아 희수 그건 도윤이 주면 안 되네. 도윤아 뭐해? 아이고 도윤아! 아이고 도윤아! 도윤아 뭐해? 좀 왜? 이제 좀 친해졌나? 이제 좀 친해졌나? 뭐해? 칙칙폭폭머리에? 이제 좀 친해졌어? 칙칙폭폭머리에? 뭐해? 또 가라 그래? 칙칙폭폭폭 퇴근하긴 해. 퇴근하긴 해. 퇴근하긴 해. 방으로 가네. 방으로 가네. 아이구 조심 조심 powiedzieć. convection slack 칙칙폭폭하기 실수 힘들어하잖아. 이렇게 입으로 잡아. 입으로 잡아. 눈 써봐라야. 지지야. 더워해, 더워해. 조태하자, 조태하. 눈 써봐라야. 눈 눈 써봐라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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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도망갔다. 어디 갔다. 어디 가? 조태하. 어디 가? 아, 이모랑 친해졌어. 유튜브에 올려줄게. 이모랑 친해졌어. 아, 뭐해, 그렇게 희정하게. 아이고, 희수 엄마래. 우리 엄마예요. 그래, 귀여워. 아이고, 애들이 너무 움직여서 포커스를 포기. 포커스가 안 돼. 괜찮아, 괜찮아. 놀랬어요, 놀랬어요, 놀랬어요. 놀랬어요, 엄마 안아줄게. 놀랬어요, 엄마 안아줄게. 엄마가 저희는 많이 안아줄게요. 이거야? 응? 이거는 좀 갈아앉으세요. 희수도 졸려오세요 지금. 희수도 졸려서요. 하나, 하나, 하나. 둘, 셋. 하나, 둘. 하나, 셋. 하나, 셋.